슈퍼티비 시즌2 첫 번째 대결 상대는 바로 A.O.A! 누나 오늘 잘 부탁해요. 보고 싶었어. 뭐야? 뭐가? 다 이겨버려. 이 정도는 이겨야 된다. 이 정도는 이겨야 된다. 너 머리 별론 거 알지? 뭐야! 대한민국 아이돌과 대결을 선포합니다! 그럼, 두 번째 대결은 이겨버려야 된다. 그 상대방은 미끄러 Brittany 우리 số 10여개의 경우에